1. 2. 3. 3. 3. 3. 아 이게 들어가네. 아. 4. 5. 5. 5. 5. 5. 5. 5. 어 이건 급패스. 그러니까 공을 잡자마자 절대 슛은 차면 안돼요. 1초 쉬었다가. 아 1초 쉬었다가 무조건. 고고고고. 일단 크로스를. 손에 익어야 되니까 크로스 연습부터 합시다. 일단 좀 기다렸다가. 오케이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어. 아. 안 뛰어도 되니깐. 천천히 달리다가. 크로스 올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에요 방금 그거. 이번엔 위에서. 가다가. 아래로 보고. 맞아. 제 트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맞아 맞아. 그거에요. 어. 너무 어려워. 하하하하. 천천히. 그거는. 꼭. 누가 올려도 상관없는거죠.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방금 이거에요. 아하하하. 이해가 되잖아요. 네 이해가 확실히 돼요. 재밌어요. 네.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한번. 붙어보시는게 좋을까요. 붙어보시고. 제가. 네. 한번 보고. 네. 한번 더 피드백을 한번 해드릴께요. 다른 분들이랑. 하시는거 제가. 아 그럴까요? 올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어? 좀 이따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야무지게 배웠다. 오늘 엄청 잘 알려주시는데? 그니까. 자 얘들아 오늘 스크림 전적 너무 좋아 지금! 우리 팀 분위기 너무 좋아! 걸포 VS 막내 현진 걸포 VS 반우리 개념시 골 득실로 가겠습니다. 단 페널티킥은 골 득실로 치지 않겠 어요. 뺏었다. 드디어 뺏었다. 가자! 좀 빼주고 사이로 위로 위로 다시 한 번 빼줘야 될 듯. 위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어우 까비. 이렇게 꽁꽁 차는 게 한 번은 들어간단 말이지? 다 지난 건 잊고. 아 힘들다. 와 나이스! 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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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닥터! 이거 뭐야? 래시포드 왼발 크로스 존나 좋은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뻥뻥해지면 뻥뻥. 다시 조심히 오늘 배운 크로스 한 번 했고 이제 중거리수도 한 번 보여줄때봅니다. 크로스를 무서워 할 거니까 다시 밑으로. 밑에가 너무 텅텅 비었죠? 밑으로 한 번 보여줘서 애들 다 밑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크로스를 해도 되겠다 여기서. 크로스를 해도 되겠다 여기서. 여러분 어때? 괜찮지 않아? 크로스 원 툴이다 여러분. 미쳤다. 골 득실룸하니까 골을 일단 뻥뻥 차보자. 한 번 더. 자신감 있게 이기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으니까. 스페이스바 한 번 뺏어주고. 다시. 잡아서. 잡아서. 빼서주고 잡아서. 그렇지. 잡아주고. 이거는. 반대로 제가 그냥 막지 여러분. 하지만. 멀리 차서. 역습의 길을 한 번 봐볼까요? 위로. 위로 떠올려? 위로 한 번 줘. 중거리수도 한 번 보여줘야. 옆에서 깜짝 놀랄텐데. 아우. 뺏겼네. 중거리수도 너무 욕심됐다. 하지만. 좋은 시도였다. 반칙 아닌가? 아. 아. 스페이스바 눌러야 되는데. 위로.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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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뺏는게 인술이다. 그. 배운게. 자동방어 배운게. 미쳤다. 이거. gros. Something 그 승рат. 음. 우아악. 이건댁은 내가 천날 알고. 넌. 잘려준거라네. 목간을 알아. 으아악. 슈팅기 tenha. 미켰따네. お。 잘한다오., 뭐야아악. alright, 340만 인구의 오르가니 슈팅스타. 슈팅 매지션 디에고 뽀를라. 뽀를라, 뽀를라, 뽀를라. 천만원나이 interim. 기다뢰세요. 선생님이 제가 돈을 좀 짜올게요. 나 진짜 앞돈을 그냥 볼일치다. 왜 이렇게 많이 벌었어? 나 갑자기 들었다. 크로스를 배우고 나서 길이 두 개가 보이니까 좀 편해졌다. 긴장하지 말고 아까처럼 천천히 뒤로 패스. 곱만 안 뺏기면 된다. 막아야 된다. 패스. 드롭 패스.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어우 막아. 반대로 샤르. 박자. 어디다 주려나. 반칙. 내가 반칙한 건 아니지. 그렇지. 위로. 위로. 줄 사람 있어. 들어가나? 이게 들어가네. 아. 인그라미. 아 웃겨 웃겨 웃겨. 우와. 우와. 나이스. 이게 바로 우리 형. 코날두. 씨유. 씨유. 미쳤어. 크로스를 너무 잘한다. 내 캐릭터. 오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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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오이구야. 또 크로스 가네? 다시. 그렇지. 우와. 그렇지. 야. 어지간한 푸떡이보다 더 잘하는데? 지금 방금 전개는 미쳤어 그냥. 진짜.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니까 그치. 뭐야? 오늘 주라. 정산시켜야 된다. 대단해. 와. 야. 이렇게 만들잖아 지금. 야. 왼쪽 한 번 보고 찼다. 여기서는 진짜 성장한 느낌이 난다. 원래라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뒤로 찼을 텐데.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살짝 그래도 왼쪽 보고 찼어요. 지금 개 쩌는 게 뭐냐면은. 지금 둘 다 술래잡기를 해버리잖아. 상대 선수랑. 도망가잖아. 그냥 봐봐. 도망가고. 도망가고. 경찰과 도둑 해버리잖아. 지금 보면은. 어? 이거 빌드업이 깔끔하다. 전개가. 잘 도망간다. 그리고 QW 잘 쓰더라 누리야 너. QW 그런 거 조금 사이드에다가 많이 뿌려주면 좋아. 아. 와. 와. 까비해. 아. 까비. 잡고 찼으면 베스트인데. 까비. 아. 끝났다. 아하하하. 아. 어렵다. 와. 진짜 많이 늘었어? 오. 강이다. 아. 아. 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와. 노. 실. 저. 이거 미쳤다. 진짜. 노. 실. 아. 완전히 수비 하나 배웠다고. 이게 수비가 엄청 쉬워졌어요. 좋았어. 그러면 걸. 뽀누나가 스크림 1등으로. 잠시만. 웨. 아. 팀 닥터 50씩 나누도록 할게요. 잠깐. 존잘. 버. 60. 저는. 10만 받아둡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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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50씩 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일반 거를 걸 뻗음이니까. 내가 이거. 밥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아닙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나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각자 자유 연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승할 줄 몰랐는데. 이거 중간만 가도 잘했다 생각했는데. 진짜 대단하고 가장 없어요. tır으며 라이트인 시즌을 enc구 중간에 구 fare Meh choices. 더 아침 할 기준단을aries 만들 gorgeous. 다섯이 다시 타고 игji할 줄 알게. Beeête 자유первых Management né. kümmhuni들같은 closetation를 왔어요. Jayla이 배기 permis housed. 다섯LD, 풀어야 일었거든요ärt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